시작! 오! 지금 딱 좋았어. 저희는 지금 유명한 스테이크집에 왔습니다. 이거 먹어봐. 잘라줘. 맛있어요? 이제 한번 먹어봐. 근데 이게 뭐야? 형이 진짜 가까이서 찍는 게 너무 귀여운 게 나는데. 진짜 이거 남자친구 룩이에요. 아 지금 남자친구 룩이에요? 아... 좀 약간 완전 스타일리스한 패셔니스트 남친이네. 저는 뭐예요? 지정 씨, 제미는 지금 어떤 남친이에요? 이거 찜 보자. 저 지금... 근데 또 안 맞는데. 근데 왜 이렇게 팔이 짧아요? 아... 그래도 잘 어울려요. 마키 형. 이거 영어로... Clean up, please. 뭐랑 호라인? I take this away. Excuse me? Can you take this away? 맞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자친구가 항상 이런 패션이에요. 귀여운데? 어딜 가든 다 이래. 여러분 어떨 거 같아요? 맨날 건조기 잘못 돌려서 옷이 이렇게 됐어요. 아 팔이 좀 짧구나. 아... 이거... 아 지성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다리도 짧아요? 양발도 늘어났어요. 이렇게 입는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만 생겼는데 근데 맨날 땡땡해봐서 양말 다 늘어났어요. 오! 왔어, 왔어. 이걸 찍어주세요. 와 냄새 미쳤다. 와... 오케이, 기다려. 오 와 드디어 잘 보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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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Look at this. 오 마이 굿네스. 이게 골라맛이스야. 아 이게 칼라마이 칼라마이. 골라맛이스? 칼라마이 칼라마이. Enjoy your meal. 아 enjoy. 맛있게 먹으라. FUU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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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cka. FUUCKER. FUUCKER. 띠용 띠용 그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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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제 브라질, 쌍파우더에 오게 되었는데요. 먼저 우리 천러 씨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굉장히 멋있고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천러 씨 오늘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나요? 오늘은 일단 메이크업, 풀메, 아일라인까지 다 그렸고요. 너무 멋있어 진짜. 그리고 렌즈까지 방금 끼고 왔어요. 어쩌지 너무 섹시했어. The most precious. 맞아요. 진짜 좋은 거였어. It's you. 어쨌든 우리 천러 씨가 이렇게 해창게임에서 우리나라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 NCT 드림의 대표 천러 씨와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30초 오프로 해창게임의 해창게임. 감사합니다. 아휴 진짜. 좋아요. 좋습니다. 오늘도 파치지 마시고. 파이팅 파이팅. 얘들아 오늘도 우리 진짜 파이팅 해보자 진짜로. 다치지 말라고 끝까지 파이팅 해보자. 우리 여기 있어. 아 네? 난 조금. 자 그럼 환영. 굉장히 열리가 넘친다고 들었거든요. 나 혼자만 춤추는 게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 출러. 응? 4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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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ll stuck with 3Way. 오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나, we'll try our best to make sure you guys do that, right? 4Way. 4Way. 요주. 저저. 요주. 저저. 어 딱 좋아. 정답. effs& me 이렇게 아빠르 벌써 아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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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습니다 발레 정말 굉장히 너무 즐겁고 너무 즐겁니다 너무 너무 즐겁니다 너무 즐겁니다 유깨라 스프레인 너무 즐겁니다 너무 즐겁니다 제이언 5-6-0-6-0-1-0-2-0-1-0-1-0-1-0-1-0-1-0-1-0.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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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칠레 공연이네 인트로부터 캔디까지 다치지 말고 끝내야 했는데 그래도 우리 멤버들이랑 함께 하니까 무사히 맞힐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기대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말 것이야 아자아자 파이팅 느껴지네 가슴속의 뜨거운 염청 진짜 영동 천재야 영동 천재야 영동 천재 영동 천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돌아온 해찬이의 브이로그입니다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라면은 우선 물 넣어놨고요 먹으면 됩니다 예스 범벼 나는 안 사랑하는 사람이 없지 맛있어 김치 왜 이렇게 좋아할까 봐 먹으니까 진짜 졸려 아주 솔직해 내 몸은 아우 잘 먹었습니다 저는 팩 했고요 좀 더 어느 정도 쐈고요 너무 개운해요 차가워했더니 이렇게 붙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공간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런지니와 커플 스피커 오늘 갖고 다니고요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이라는 노래 이 때가 진짜 제일 힐링 하루 중에 제일 힐링되는 전 진짜 열심히 살긴 했어요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끝도 즐겼고 앞으로 제가 얼만큼 더 할 수 있을지는 정말 모르지만 남은 시간동안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 하루의 끝이 왔으니 종현이 형의 하루의 끝으로 보겠습니다 난 이제야 눈을 감으니 남들보다 늦게 문을 닫는 나의 하루에 항상 하루 끝은 함께하니까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쓰다 쓰다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표시하게 말하죠. 투어 많이 할수록 재미있으면서도 행복하면서도 힘들긴 해요. 근데 다 잊혀지고 더 재미있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연이라서 딱히 걱정된 거 없는데 벌써 마지막이라는 게 여운이 남을 것 같아요. 되게 좀 아쉬울 것 같은 느낌? 저희 멤버들도 생애 첫 페루라는 나라를 밟아봤는데요. 굉장히 어떠한 도시일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한번 잘 느끼고 웃을 거였어요. 언젠가는 장교육 시대에 콘서트를 할 수 있는 날을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 오겠지? 시대가 좋아지고 있어요. 옛날에 엑소 콘서트 갔을 때 진짜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근데 오늘 제가 콘서트를 할 줄이야. 그때 연습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콘서트 보고 서감도 쓰고 그랬다가 오늘 이런 날이 오네요. 잠 찍었습니다. 제 얼굴에 정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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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진짜 인생 처음. 첫 만남이어서 사실 기대돼요. 헤루의 첫 발을 내딛었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한 걸음이 불과하지만 저희한테는 큰 도약입니다. 오늘의 패러디. See you on stage. Yeah. Hello. 6월 20일. 7월 20일. 이 기대들 너무 이쁘다. 헤루. 어? 명심이 있거든. Don't you all love me? 이 기대들 너무 이쁘다. led yiou. 이 협작, 이 기대들 너무 이쁘다. They did. They did. 감정 encouraged. So you ready? 시험? Are you ready? 2번 짤? 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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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a gracias 아 멋있다 뭐야 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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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буду 일 begin! 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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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오사이사람, 오사이사람, 오사이사람.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다 진짜 찢어져서 부르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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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까지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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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lck 1년월 숙소 1년월 1년월 수원 무작 all 습관에 일입한다고 가만히 있지 말아, 여러분들. 마시오, 마시오. 좋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15년을 아주 멋있고 깔끔하고 예쁘고 예쁘고 깜찍하게 빛나갔습니다. 잘 도와받으니 콘서트에 와주신 모든 전 세계 각국에 계신 우리 시윤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예쁘게 지켜주시고 어디 가지 마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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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랑ľ now on to jo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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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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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